규제 영향으로 집값 상승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지만 올해 대전과 충남의 집값이 전반적인 공급 부족으로 전국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올해 대전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유성이 16.05% 오르는 등 평균 14.32% 올라 전국 평균 13.25%를 웃돌았고 전셋값 상승률도 13.30%로 전국 평균 9.13%보다 높았습니다. 충남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규제 풍선효과 영향으로 아산이 18.34% 오르는 등 평균 13.58% 상승했고 전셋값은 10.76% 올랐습니다. 세종의 매매 가격은 7월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년 대비 누적 0.68% 하락했고 전셋값은 7.25% 상승했습니다.